자 오늘 우리 슈터스쿠어의 슈팅매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참가하셔서 순위에 드시면 여기 금은동을 드릴거에요 요거는 요걸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올 연말쯤에 요 메달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아서 매치를 진행을 할거에요 그래서 요 메달을 갖고 계시면 아주 좋은 하반기 때 상품을 공지시 사장님한테 많이 뜯어가지고 총을 한자로 걸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테이지는 총 4개고 CO와 SSP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고 모든 스테이지는 탄창을 2개 이상 사용 못해요. 2개까지만. 그래서 15발, 15발, SSP는 30발까지. CO는 10발, 10발에서 20발까지 쓸 수 있고 모든 스테이지는 대부분 다 18발에서 끝나요 CO 페널티를 안 준 이유가 18발, 19발에서 끝나기 때문에 CO 쓰시는 분들은 한 발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면 DQ나는 경우, DNF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고 첫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첫번째 스테이지는 여기 서서 사격을 할거에요. 우선순위. 거리죠. 거리 우선순위로 하는거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차차차차 맞춰가면 됩니다. 반이 두반. 시작은 컨디션 1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할거고 탄창 다 채워서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되요. 우선 누가 먼저 쏘실래요? 가요해보죠 우리. 만분의 가요. 만분의 가요. 만분의 가요. 만분의 가요. 만분의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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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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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